안녕하세요. TV국민일보. 오늘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핵심부에서 스파이 역할을 해 미국의 기습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IS 요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 수계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에게 걸린 현상금 2,500만 달러가 두더지로 활약한 IS 핵심 요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IS 핵심부에서 일했던 이 요원은 알바그다디 제거작전과 관련해 미국과 쿠르드게 시리안 민주군과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 중동지역 관료들을 인용해 이번 급습작전이 성공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알바그다디의 은신처 내부 IS 반역자의 정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는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순위파 아라빈 남성으로 본래 IS 조직원이었지만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IS에게 살해당하면서 조직에 반기를 들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알바그다디의 은신처에서 그의 속오스름천하와 작전 수행 전 DNA 검사로 알바그다디의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남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관료는 그는 알바그다디에게 믿을 수 있는 조력자로 여겨진 사람이라며 알바그다디가 시리아 북부 이들립 지역의 마지막 은신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는 지난 27일 공개수배 1호 테러리스트 알바그다디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목적지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 지역의 바리샤, 이라크 북부에서 수송 헬기 CH-47 치노쿠 등 헬기 8대가 출동했습니다. 헬기들은 알바그다디의 은신처에 접근했을 때 총격을 받기도 했지만 대응사격을 가하며 은신처에 접근했습니다. 은신처 정문에 부비트랩 등 폭탄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은신처 벽면을 폭파하고 진입했습니다. 급습을 당한 알바그다디는 은신처 터널로 도망쳤지만 미군견이 그를 쫓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알바그다디는 폭탄 조끼를 터뜨리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현장 지휘관은 미 백악관에 100% 확신한다. 잭팟, 그를 잡았다 오버라고 보고했습니다. 알바그다디 제거작전의 핵심적 역할을 한 IS요원은 은신처 건물을 짓는 작업을 감독했고 알바그다디의 두터운 신이마에 그의 가족들을 수행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일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바그다디가 공지에 몰릴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항상 자살폭탄 벨트를 맨 채 움직인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도 그였습니다. 미군 특수부대는 미리 가져갔던 알바그다디의 DNA 샘플과 그의 훼손된 신체에서 얻어낸 DNA를 비교한 뒤 숨진 인물이 알바그다디라고 확인했습니다. SDF 지도부는 이 정보원이 진실로 믿을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설 때까지 수주간 조사한 뒤 미 정보당국에 그에 대한 통제권을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관료들은 미국 정보당국은 이 정보원을 특별히 더 주의깊게 조사했다며 지난 2009년 아프가니스탄 코스트주에서 발생한 미 중앙정보국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알카에다 수계에 대한 유망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됐던 요르당국적 정보원은 사실 알카에다의 이중 스파이였고 그는 CIA 측과의 회의 중 폭탄을 터뜨려 총 7명의 CIA 요원을 살해했습니다. 알바그다디 제거작전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 그 정보원은 꽤 오랫동안 알바그다디 제거작전의 열쇠를 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단지 최근 몇 주간 이 같은 사실이 심각하게 분명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TV국민일보였습니다.